이게 지역별로 보면 지금 만약에 이 비율대로 총선의 의석수가 놓으면 민주당은 재앙입니다. 지금 서울의 49석 중에 민주당이 41석이에요. 거의 싹쓸이했잖아요. 경기도덕이 59석 중에 51 싹쓸이. 특히 인천이 13석 중에 11석이에요. 지금 수도권이 민주당이 거의 8, 90% 싹쓸이라는 상황에서 지금 저 지지도를 넣어놓으면 서울의 역전 아닙니까? 그다음에 인천, 경기도 접전이에요.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저 비율대로 나온다면. 나온다면. 일당이 바뀌는 거죠. 아마 국민의힘이 오히려 과반 이상 할 수 있는 이런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지지율이고 문제는 문제는 이게 추세라는 게요. 잘 안 바뀝니다. 앞으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계속의 우상향. 우상향, 우기를 성천할 겁니다. 이재명 대표는요? 급전직하. 왜요? 앞으로 이게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다는 거죠. 이재명 대표가 0.73으로 졌어요. 40 한 6, 7% 얻었죠. 그 많은 지지율 다 누가 먹었을까? 누가 까먹었을까? 그 많은 지지율. 그게 바로 본인이 방탄 안 한다 했다가 방탄하고 계속 말 바꾸고 이래다면서 지금 20위까지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게 판결이 계속 나오고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이렇게 되면 이게 저는 상당히 더 흔들리고 결국은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. 좀 더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нет tre Jadi 그렇게 하는able